자 여기는 잘 길러오셨고 엄지만 문제인데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완전 갈라져 있네 그쵸? 여기는 끝에만 많이 파먹었네요 이게 좀 그래도 열심히 기르고 사진물도 심했잖아요 맞아요 케어부터 할게요 네 아프진 않을 건데 혹시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네 안 아프죠? 네 그리고 뜯어가지고 웬만한 아프지 아프진 않아요 아 근데 진짜 많이 길러왔다 아 그런 거예요? 응 손가락 힘 빼주세요 네 네일 10년 넘게 네일샵 다니신 분들도 힘 못 빼시는 분들은 못 빼요 아 그래요? 저는 손톱이 이래가지고 네일샵까지 생각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빼주세요 할 때만 열심히 잘 빼주시면 돼요 네 네 네 여기는 뿌리 안쪽도 좀 손상이 돼 있네요 음 뿌리 안쪽까지 손상이 돼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음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눈 색 바르고 싶어요? 저는 최대한 문에 띄지 않는 아 최대한? 뭐 직업 때문에 아니면 취향 때문에? 취향이에요 아 왜냐면은 손톱도 이래놔가지고 주먹 받는 게 너무 그냥 이게 약간 만약 예뻐지면 또 달라지겠지만 어 이제 좀 있으면은 여러분 제 손톱 좀 봐주세요 이럴 거야 근데 저는 그냥 최대한 손톱색이랑 비슷한 색깔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? 음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톱 보이게 막 사진 찍었다고 자랑한다? 처음에는 그 손톱 보이는 인증샵 절대 안 찍잖아요 절대 안 찍죠 응 저 같애도 그럴 거 같아요 해보고 싶은 게 그거라고 그 친구들끼리 소주잔 맛대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저 뭔지 알아 그거 그거 해보고 싶다고 진짜 네일아트에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손님들 손톱 다 회복하고 나서 하는 말 역시 돈을 쓰니까 되는군요 막 이래 저는 이게 콤플렉스가 좀 심했어서 방법은 잘 몰랐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엄지만 뜯었어요? 다른 데도 뜯었었는데 이제 이쪽이 조금 심해진 걸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뜯던 데를 뜯다 보니까 또 망가져 있는 거 또 뜯고 싶고 또 뜯고 싶고 그렇죠 거기다가 막 까슬까슬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꾸 뜯기 좋잖아요 맞아요 아프진 않죠? 네 아프진 않죠? 혹시 기계 안에 넣었을 때 뜨거우면 손 넣다 뺐다 해도 괜찮아요 네 일단 여기 우물부터 메꾸고 손님은 이제 두 손을 씻어 손님은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의 손을 씻어 Contact시오고 손님은 이제 손님은OC님을 워낙하고 손님은 네 손님은 오랫동안에 손님은 옆에 손님께서 손님께 손님을 조금씩 손님은 잘 모르고 네 손님은? 손님은 이렇게 손님으로? 넣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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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복원한 손톱 3개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너무 물에 들어가 있거나 그것도 안좋죠 안좋은데, 사우나 이런거 안좋은데 해도 되기는 해요 대신에 손톱이 불어있을거 아니에요 손톱도 그러면 한 1시간 정도는 손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돼요 손톱으로 갈일 없을거 같아요 손톱을 뿌른게 다 건조가 되기 전까지는 죄송합니다 손톱은 뭐지 저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해서 집에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겠어요? 저 심심한 일 없을거 같은데 손톱 관찰하면서 가야되가지구 내놓을 관찰하면서 가서 저희 가족이 제일 신기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제 손 때문에 보통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, 진짜 자,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슬퍼지 손톱이 되게 천천히 자라는 편이네요 그래요? 근데 얘가 아직 못 뚫고 나온 것도 있는데 다른데 봐도 손톱이 거의 되게 조금 자랐어요 또 살짝 그 우리 머리 거지 좀 벗어나면 훅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자, 그래도 유지는 잘해왔네요 너무 예뻐요, 진짜 너무 예뻐요, 진짜 너무 예뻐요, 너무 예뻐요 rose 엄지는 많이 안 좋은 부분은 이만큼 남긴 했는데 그 뿌리 상했던 부분 있죠? 네 고기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, 보이죠? 네 그래서 이만큼 더 자라나오면 돼요 너무 예쁘다 진짜 많이 자랐다 그러네요, 진짜 바디도 짱 많이 길었어 진짜요 여기도 지금 이만큼? 너무 좋아졌어요 이만큼 자라나왔어요 여긴 누르금만 해도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전보다 많이 예뻐졌어요 확실히 또 짧게 자를 거예요? 네 엄청 많이 길었죠? 엄청 많이 길었죠? 너무 예쁘죠? 응 매일 저녁에 여우게 발을 옮기게 해서 있었습니다. 이 로듀에서 안 많은 과정을 같이 만들어부탁기 이것두각도 가지고 주세요 네 영양제 하나요?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다, 너무 예쁘다, 너무 예쁘다, 진짜 예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번에 5주니까 잘 버텨야 돼요. 잘 버텨야 돼요. 열심히 들어가세요. 네. 5 주의 사회가 코O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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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O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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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